세로 막대형 차트 같은 경우는 세로 형태의 막대 개념인데 각 항목 간의 값을 비교할 때 사용을 하고 2차원 3차원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누적, 비누적 형태로 구분이 돼요. 그게 바로 세로 막대형이고 그 다음에 꺾은 선형 같은 경우는 꺾어지는 형태로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나 항목에 따른 일정한 간격으로 데이터의 추세나 변화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차트가 바로 꺾은 선형 차트예요. 그리고 데이터 계열 하나가 하나의 선으로 표시가 된다. 꺾은 선이기 때문에 하나의 선으로 표시가 된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번에는 원형 차트인데 원형 차트 같은 경우는 원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원형 차트거든요. 그런데 원, 오해니, 영어로 원 무슨 뜻이야? 하나잖아요. 그래서 얘는 항상 한 개의 데이터 계열만을 가지고 있다. 이거 머릿속에 반드시 넣어두셔야 돼요. 한 개의 데이터 계열만 가지고 차트를 그리는 것. 그게 바로 원형 차트의 원.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당연히 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원형 차트 같은 경우는 전체에 대한 각 값의 기여도를 표시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항목들 값들이 합계의 비율로 표시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중요한 요소를 강조할 때 사용하는 게 원형 차트예요. 그리고 데이터 계열 요소 하나만 선택한 다음에 바깥쪽으로 드래그해서 조각을 분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게 시험 문제에서는 없다라고 뻥을 치니까. 그 다음에 첫째 조각, 시작각도 변경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조각마다 색을 다르게 줄 수 있다, 없다. 가능해요. 그 다음에 원형 차트 같은 경우는 데이터 테이블, 데이터 표 형태로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조심하셔야 되겠죠. 가로막대형 같은 경우는 세로막대가 누워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로막대형 차트와 유사한 용도다라는 거고 값축과 항목축의 위치가 서로 바뀌어서 나타난다. 당연히 세로막대가 누워있는 형태니까. 그 다음에 가로막대형 차트는 여러 값을 가장 잘 비교할 수 있는 차트고 그 다음에 축 레이블이 긴 경우, 그러니까 가로막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긴 경우나 표시되는 값이 기간인 경우에 가로막대형을 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또 잘 나오는 게 영역형이거든요. 영역으로 나타나는 건데 얘는 일정한 시간에 따른 데이터의 변화 추세, 트렌드 그 다음에 데이터셋, 데이터 집합의 차이점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게 영역형이고 데이터 계열 값의 합계를 표시해서 전체 값에 대한 각 값의 관계를 영역으로 나타낸다. 그게 바로 영역형이에요. 마지막으로 분산형 차트, XY차트라고 하는데요. 분산이 무슨 뜻이에요? 흩어진 정도를 뜻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데이터의 불규칙한 간격, 묶음을 보여주는 기능이에요. 또 하나 데이터 요소 간의 차이점보다는 큰 데이터 집합 간의 유사점을 표시하려는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각 항목이 값을 점으로 표시한다, 분산, 흩어진 걸 갖다 보여주려니까 그리고 왜 XY차트라고 부르냐면요. 두 개의 숫자 그룹을 XY자표로 이루어진 한 계열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XY차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형 XY차트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과학용이라든가 공학용 데이터 분석에서 주로 사용을 많이 하고요. 조심하실 거 3차원 차트로 작성할 수가 있다 없다. 분산형 XY차트는 3차원 차트로 작성할 수가 없어요. 네, 포인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편집. 차트와 연결된 워크시트에서 데이터에 열을 추가하는 경우에 차트에 자동적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열을 추가하는 경우에 이건 좀 신경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 계열 순서가 변경되면 범내 순서 자동으로 변경이 돼요. 맞다, 틀리다.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차트 도구의 데이터 선택인데요. 차트 데이터 범위에서 차트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전체 범위에 수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조심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행렬 전환을 클릭하게 되면 가로 항목 축의 데이터 계열하고요. 범내 항목이 바뀝니다. 바로 행렬 전환이라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 범위에서 숨겨진 행위라든가 열이 있을 때 차트에 표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차트 크기 조절하는 방법인데요. Alt key를 누르게 되면 셀에 알맞게 조절이 됩니다.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셀에 알맞게 Alt 이렇게 차트 크기를 조절하게 되면 차트가 셀에 맞춰서 조절이 돼요. 셀에 맞춰서 알맞게 조절된다. 알맞게 Alt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크기 조절하게 되면 정사각형 형태 사각형 형태로 유지가 되면서 수평, 수직으로 크기가 조절이 돼요. Shift 그 다음에 컨트롤 같은 경우는 차트 중심에서 이렇게 뻗어나가요. 차트 중심을 그대로 유지한 채 크기가 조절된다. 그래서 Alt, Shift, 컨트롤 세 가지 차이점 반드시 혼돈하지 않을 정도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된다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추세선이라는 거는 추세를 나타내는 선이에요. 단어 의미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 계열의 추세나 방향을 그림으로 표시하는 것 그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학에서 사용하는 회기분석과 같은 예측 문제에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비누적 비누적이에요. 비누적의 2차원 영역 그 다음에 가로, 세로, 막대형 그 다음에 꺾은 선형 그 다음에 주식, 분산 거품형 차트에서 데이터 계열의 추세선을 추가할 수가 있다. 이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추세선을 추가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누적, 2차원 영역 아까는 비누적이잖아요. 얘는 누적입니다. 그 다음에 3차원 효과의 영역 그 다음에 원, 도넛, 방사, 표면, 원통, 원뿔, 피라미드 이런 애들이 3차원 개념이잖아요. 얘네들은 추가할 수가 없어요.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추세선 종류에는 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로그, 다항식, 거듭제곱, 지수 그 다음에 이동평균이 있어요. 얘는 달달달 암기하지 마시고요. 맞다, 틀리다만 구분할 정도로 그리고 추세선을 작성을 했어요. 근데 차트 종류로 3차원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추세선이 사라집니다.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추세선은 하나의 데이터 계열에 두 개 이상 동시에 나타낼 수 있다 없다. 추세선 두 개 이상 동시에 나타낼 수 있어요. 오차 막대 오차 막대 같은 경우는 데이터 계열에 있는 각 데이터 표식의 잠정 오차 그 다음에 불확실도를 그립으로 나타내는 막대예요. 그래서 2차원 영역 가로 세로 막대 꺾은선 분산 거품형 데이터 계열에 Y 오차 막대를 추가할 수 있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오차 막대는 3차원 차트에서는 표시할 수가 없어요. 3차원 차트는 오차 막대를 표시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맡아들다 나오니까 조심하시고요. 같이 알고 가셔야 될 게 보조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보조축 같은 경우는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요. 2차원 차트에서 계열 값의 범위가 크게 달라요. 또 다른 종류의 데이터가 섞여 있어요. 이럴 때 축을 갖다가 보조축을 쓰겠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차트만 용지 전체에 인쇄하는 방법 차트를 먼저 선택해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차트를 선택하고 나서 파일 탭에 인쇄 가게 되면 인쇄 대상 선택한 차트 인쇄 이게 뜨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파일에 인쇄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차트에 서식 파일이 있는데 내가 작성한 차트를 갖다가 서식 파일로 쓰고 싶다. 그때는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서식 파일로 저장이 있거든요. 확장자는 CRTX에요. 이것도 좀 신경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추세선 삭제할 때는요. 딜리트를 누르면 된다라는 거 차트에 표시된 추세선을 클릭한 다음에 딜리트를 누르거나 또는 바로가기 메뉴에서 삭제를 누르게 되면 추세선이 삭제가 돼요. 자주 출제되는 오답짐은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이렇게 뻥을 친다라는 거죠. 차트에 적용된 원본 데이터의 행이나 열을 숨겨도 차트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숨기면 차트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숨겨진 열이나 행 나타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설정도 가능해요. 그래서 차트에 적용된 원본 데이터의 행이나 열을 숨기게 되면 차트에 반영이 돼서 안 보여준다라는 거고 또 숨겨진 것도 보여주게 설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법 내에서 표시되는 데이터의 계열의 순서를 바꿀 수 없다. 바꿀 수 있다. 라는 거죠. 네. 포인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